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호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또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선우의 원작 시나리오 불꽃입니다. 자기 변혁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도움되는 구호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격동기를 살아가는 소극적 지식인의 인식 변화 자기 변혁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것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의 의지 선우의 원작 시나리오 불꽃 해석 현은 어린 시절 삶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지만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현실 문제에 줄곧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현은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에 대한 회의감 및 인간 생명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후 어린 시절 친구였으나 지금은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연호와 맞서며 불꽃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것도 죽으면서요. 자 고현이라는 한 지식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현대사를 조명하면서 자 인물의 현실 대응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고현은 할아버지의 의지로 현실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었지만 인간의 생명성에 대한 깨달음과 전쟁에 대한 회의로 연호와 맞서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불꽃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우진의 산돼지가 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유학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자 포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수원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가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선우이 원작 단편 소설 불꽃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입니다. 원작 소설의 내용을 거의 반영해 형상화한 작품이고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근대사의 와중에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온 현이 임민군의 가혹한 인민재판을 겪고 난 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적극적인 현실대응 태도를 지니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현 민족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현실의 문제에 신경쓰지 말고 니 잘 살아라 이겁니다. 그죠? 도피적인 숙명농가 아버지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하다 일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적극적인 저항주의죠. 사회에서 갈등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순홍적인 삶을 버리고 현실참여의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할아버지 고현감 조상의 대를 잇는 것을 중시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인물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손자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회생시키는 인물로 민족적 신념을 지닌 현실참여주의자이며 저항주의자입니다. 연호 연호는 현의 친구로 열성공산주의자입니다. 현과의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현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전통적 여인입니다. 현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현과 할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둘 다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입체적 동적 인물 입체적 인물, 동적 인물은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착하다가 나중에 나쁘게 된다던가 일기입체적 인물이고요. 착한 사람이 계속 착하면 그는 평면적 인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광영의 꺼삐딴니에 나오는 이인국 박사는 입체적 인물일까요? 평면적 인물일까요? 이인국 박사는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고 러시아시대에 친미너를 했고 미국이 들어왔을 땐 친미를 했습니다. 이러면 변경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인국 박사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인 신념의 행동화 즉 행동주의적 사회참여를 실천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할아버지도 소극적 삶을 재앙하다가 나중에는 현회를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도 할아버지의 삶에서 아버지의 삶으로 바뀌었죠. 동굴 아버지가 들어간 동굴 또 여기 현이 들어간 동굴이죠. 불꽃의 상징성입니다. 동굴 동굴은 소멸 죽음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재생의 공간에 동굴도 또 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래의 무녀도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무당의 물에 빠져 죽으면서 예술작품 무녀도 라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게 죽음과 재생 소멸과 재생의 의미입니다. 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죽음의 공간이며 동시에 고노인과 현에게 새로운 각성을 가능케 하는 재생의 공간이 됩니다. 불꽃은 친구인 연호를 향해 총을 발사했을 때 현은 생명의 불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어떤 의지죠. 불꽃은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현실의 정면으로 맞서는 삶 행동적인 삶의 생명력 새로운 차원의 비약을 다짐하는 생명력이 됩니다. 자 주요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아버지가 일제히 죽고 현은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학병으로 전선에 투입된 현이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벌어지고 인민군이 된 친구 연호의 도움을 연호가 같이 하자 이런데 그걸 거절했죠. 연호는 인민재판의 현장에 현을 끌어냅니다. 인민재판에서 야만적 처형을 목격한 현은 연호를 치고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하고 연호는 할아버지를 앞세워 수색을 합니다. 인질로 삼은 거죠. 연호는 도망치라고 말하는 고향감에게 총을 쏘고 현도 그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을 맞은 현은 생명의 불꽃을 느낍니다. 줄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고현의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로서 3.1운동 때 일경의 총을 맞고 뒷산 동굴에 피신하였다가 죽은 민족주의자 였습니다. 현의 할아버지 고노인은 아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자 현에게 지극한 관심을 쏟습니다. 현의 할아버지는 니는 대회를 이어야 한다. 이런 거겠죠. 현의 어머니는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인고의 인물로 기독교에 귀하여 아들을 보살핍니다. 현은 일본 유학시 제국주의 찬양론자들의 주장에 불만을 품고 귀국했다가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고 학병 탈출 후 해방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상적 부조리와 혼란을 경험하고 친구 연호와 인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현은 인민재판에서 동료 여교사 조선생의 부친이 처형당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 과정을 주도한 연호를 치고 아버지가 죽은 동굴로 피신합니다. 현의 은신처를 알게 된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를 인질로 잡습니다. 투항을 권유하던 고노인이 태도를 바꾸자 연호는 이에 분노하여 고노인을 사설하고 현은 연호를 총으로 선후 탈출합니다. 그는 연호의 총탈을 막고 쓰러져 가는 의식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현실과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아프죠? 자 감상하깁니다. 요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가 있죠. 자 광장 공간적 배경입니다. 인민재판이 열리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현이 연호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하자 인민재판 현장에 현을 불렀습니다. 형도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연호 내 말 들으시오 동무들 요즘은 동무들 가만히 되지만 선생님 어린시절에 동무하면 동무를 말씀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면 안 되었습니다. 현의 친구로 공산주의자임을 보여주는 의입니다. 광장에 끌려온 사람들 인민재판 광장 거기 잡혀온 현 현도 잡혀왔고 조경태 목사 국민의 의장 공포의 얼굴 얼굴 자 잡혀온 사람들이죠. 자 공간적 배경이 이고요. 민재판을 받는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사람 심리는 전부 공포에서 질려있겠죠. 죽였는데 뭐 쓰두룩해가지고 이니까요. 나쁘죠. 연호 동무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직을 이탈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자가 말로 어떤 것이 보여주겠소. 토론을 진행하오. 자 현과 목사와 회장을 말합니다. 대개 했던 내무서 내무서 는 몽둥이 이거 아주 무섭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납니다. 두려운 얼굴 얼굴들 순간 무섭게 나는 몽둥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국민의 의장 비명 울부 지점 아주 공포 분위기죠. 자 사늘하게 현의 얼굴을 주시하는 연호 움직임 없는 현의 표정 이거는 현과 연호 사이의 긴장감이죠. 금세 시차가 돼서 끌려나가는 국민의 회장 현의 얼굴에 배는 식은 땀 이런 상황에서 긴장감과 공포를 안 느끼마 거짓말이죠. 다음 차례 조 목사가 끌려 올라간다. 영순 영순은 현이 호감을 느끼고 있는 동료 교사 입니다. 조 목사의 딸이죠. 아버지 아버지 미친 듯 울부짖는 영순 사늘이 지키는 연호 아마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 일 겁니다. 영순 조 목사의 딸로 현이 좋아하는 동료 교사 고 연순 연호 대비를 통해서 근데 영순은 울부짖는데 연호는 아주 차분하잖아요. 연호의 냉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조 목사의 머리를 강타는 몽둥이 인민재판을 통해 국민의 회장과 조 목사를 처단한 연호 연순은 악악 아버지 미치겠죠. 힐끗 바다에 시선 던지는 현 기다란 그림자 내려치는 몽둥이 순간 현 살인이다 살인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현의 행동이죠. 왈카칽 돌아보는 연호의 얼굴 그 얼굴에 증오를 모은 현의 주먹이 무섭게 떨어지며 연호에 대한 현의 분노죠. 얼굴을 하면 날렵다. 그죠? 이놈 살인이다. 쓰러지는 동시에 열댓 소총 을 빼앗 뜨는 현 놀라는 얼굴 얼굴뜨 현의 용기있는 행동에 놀란 사람들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 벌써 비호처럼 나라 호랑이처럼 내 뛰는 현의 모습 뛴다 잡아라 탕탕 귀천을 울리는 총성 귀청 다리를 맞고 쓰러진 현 벌컥 일어나 절뚝 달린다 벌집 수신 광장 장터 수라 장 연호를 치고 때리고 장터 도망치는 현입니다. 중약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장터 도망친 현은 3.1운동 때 아버지가 일제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했던 동굴로 피신 합니다. 연호는 현의 할아버지인 고영감과 현의 어머니를 끌고 동굴 앞에 와서 현을 굴복시키고자 하지만 고영감은 동굴 앞에서 현에게 이곳에서 도망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연호는 그런 고영감을 총으로 솝니다. 아버지는 통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아버지고요. 연호와 협력을 거부하고 현을 살리려는 할아버지 희생이죠. 불의에 저항하다 죽은 아버지의 삶과 목숨을 지키는 일 중 아버지의 저항적 삶을 선택했습니다. 동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총을 맞았잖아요. 할아버지가 총을 맞자 절규 하는 현입니다. 총을 들고 절규 뛰어나가려는 순간 탁 앞을 가로막는 불이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죠. 이건 탁 가로막는 것은 구체적 실물이 아니라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입니다. 할아버지 만류 이런 게 되겠죠. 이미지 또 이미지는 현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검고 크게 압박하는 그 굳은 껍질의 환영 이거는 껍질의 환영은 불의의한 현실을 외면 하라는 요구로 현의 행동을 저지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순간 그것에 놀랍게도 붉고 붉은 불덩어리가 그것이 이 환영이 붉고 붉은 불덩어리 이거는 불의의 현실에 저항하려는 현의 심리와 의지입니다. 화면이 깨질 것 같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 가득히 확산되면서 슬로우 모션 이러면서 또 긴장감이 생기죠. 불의의 현실에 저항하려는 현의 의지입니다. 자 개곡입니다. 이야 슬로우 모션은 좀 천천히 진행되면서 좀 비장한 모습 긴장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소리를 지르며 동굴에서 뛰어나오는 현 천천히 다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면 더 그렇죠 총을 들어 쏜다 응사하는 괴뢰군들 한발은 불발탄 튀어나오는 현 다시 쏜다 한놈이 쓰러진다 현의 어깨 쭉쥐에 한발 맞는다 그대로 튀어나오는 현 총을 맞고 뛰어나오죠 또 한놈이 쓰러진다 연호가 쏜다 가슴에 맞는 현 그래도 달려나오며 연호를 쏜다 가슴에 피를 뿜어 쓰러진 연호 여기까지 슬로우 모션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 슬로우 모션으로 긴장감 극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넘어지며 그 놈이 잘한다 현에 대한 격려와 이해죠 지금까지 할아버지 태도와는 다르죠 너는 네 목숨 지켜서 대를 이해야만 니가 지금 잘하고 있다 니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토하듯 한마디 그대로 숨진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죽고 또 그 다음에 비틀비틀 가슴에 피 흘리며 쓰러지는 현 자 현의 쓰러짐입니다 동굴을 뛰어나오며 튀어나오며 총을 쏴 연호를 쓰러뜨리는 현입니다 자 이미지입니다 확산되어 흩어지는 무수한 불덩어리 조가 이것도 슬로우 모션이죠 현의 저항 의제의 확산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쓰러지는 현 물건이 뜬 눈 이미지입니다 확산되는 불꽃의 수많은 조각 슬로우 모션 그 찐넷한 음량 음량 아 거기 넓은 꽃밭 아스라에 일어나는 뭉개구름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현 포진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들고 우짖는 백마 창을 비껴든 현의 모습 꽃밭 속을 달려오는 현모와 영수은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천사 현의 백마 구름 속을 달려간다 그 찬란한 세계 환상의 이미지를 통해 현이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찬란한 세계 속에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현입니다 쓰러져 있으면서 이렇게 있죠 포성 가까워진 포성 현 으 환희의 얼굴 이게 중요하죠 아픈데도 환희의 얼굴 기쁨의 얼굴 이잖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납니다 이제 거기 새로운 탄생 으 으 감격입니다 이거는 으 으가 아파서 감격이고요 부럽둔 현의 눈 이거는 뭐가 굴복하지 않는 현이죠 지금 죽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잖아요 저만치 거꾸로 휘탈이 처박혀 죽은 고영감 그 아래 선조들의 선형 아버지가 죽은 동굴 현 일어선다 총을 들고 일어선다 그것은 강인한 의지 초능력의 새로운 힘 일어나는 현 돼지를 꿋꿋이 밟는 현 아직도 그의 손바닥엔 하나를 탄환 가까이 오는 포성 거기 그렇게 서있는 현 굴복하지 않는 현이고 현실에 당당한 현의 모습이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당당하고 굳건히 맞서는 현입니다 이 작품 생각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오상은의 유예가 생각납니다 유예 오상은의 유예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레는 극문학 시나리오 영화의 대본이고요 성격은 비극적이고 또 의지적이고 또 회상적입니다 주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인 실천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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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적 갈병을 극복하고 자기 개혁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결의 비극적 현실을 목도하고 적극적인 삶을 실천하는 한 인간의 결의 같은 말이죠. 부정한 이념에 대한 행동적 저항으로의 결의, 잘못된 것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 지식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한국현대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순응하다가 불이한 현실에 맞서 사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했습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 내면 세계를 넘나들면서 형과 고노의 강렬한 자각과 의식의 흐름을 내적 독백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심리적 독백을 통해 비장미를 느끼게 합니다. 박진감과 견정감 눈치는 장중한 문체로 속도감 있게 전개됩니다. 역수은행식 구성으로 소설 내의 물리적 시간은 하룻밤에 불과하지만 회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1919년 3월 3일운동부터 6.25전쟁까지 3대에 걸친 삶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현실을 직시하는 인간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형, 바뀔 땐 바뀌어야 되죠. 변형을 실천하는 적극적 삶의 의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